안녕하십니까 딸기처럼 달달한 딸기영어TV 오늘은 the new york times thursday january 17th 2019 1월 17일 자 뉴욕타임스 일면머리 기사 한계에 대하여 통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총 10쪽으로 상당히 긴 편입니다 이것을 그냥 한번에 해설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잠깐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일단 제목을 먼저 말씀드리죠 republicans break ranks over move to lift sanctions on russian alagox firms 공화당원들이 break ranks 하면 이것은 이 랭크는 자기의 대열을 말합니다 자기의 대열인데 자기의 대열을 부수고 나오다니까 대열을 이탈하답니다 즉 반란을 일으키댑니다 반란표를 던졌답니다 over 뭐 어떤 문제에 대하여 move 이런 움직임 sanction 제재 조치를 lift는 해제한 들어버리다 해제하다죠 해제하려는 그런 움직임에 관하여 반란표를 던졌다 누구에게 제재 조치 on russian alagox firms russia alagox 하면 이제 권력 실세 핵심 원래 과두정치의 지배자 이런 말인데 권력 실세의 한 사람의 그런 회사 firm 저는 컴퍼니스 마찬가지입니다 회사들 에 대한 제재 조치를 이제 해제하자는 그런 움직임에 대하여 공화당 공화당원들이 요건 이제 민주당에서 제출한 법안입니다 그런 결의안인데 이것을 공화당 원의 공화당의 그 상원에서 11명이나 이탈을 해서 민주당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차 통과가 됐습니다 해제를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잘못하면은 자 이 사람이 바로 그 그 러시아의 alagox 예 푸틴의 첫근이면서 러시아 최대 국영회사 중 세계에 대한 그런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이고 뭐 미국 내에서도 어 뭐랄까요 이 로비 활동을 아주 그 열심히 하고 있는 예 그런 사람인데 일단 작년에 미국 재무성에서 제재 조치를 가했습니다 이 사람과 이 회사에 대해서 가했는데 이제 러시아가 어 2016년 그 미국 선거에 개입을 했다 그런 명목으로 제재 조치를 가했는데 에 거기에 대해서 사실 그 제재 조치를 미국 재무성이 다 이행하지도 않고 왜냐하면 트럼프가 지금 러시아 쪽 편을 많이 들기 때문에 이행하지도 않고 또 그나마 이것을 이제 해제하겠다고 하니까 민주당이 반발을 하고 나서서 결의안을 제출한 겁니다 이 해야지 해제하지 못해 못한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미국 정치의 어떤 그 적나라한 현실을 하나 잘 볼 수 있는 그런 기사입니다 예 보시죠 워싱턴 그냥 통문장이네 통문장 와 한 페이지가 와 한 문단이 통문장입니다 자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 무리 한 무리 가 한 무리의 즉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브록 랭스 대여를 이탈했다 즉 반란표를 던졌다 with their leadership 그들의 지도부와 또 행정부 지금 트럼프 행정부 여기에 대해 대여를 이탈했다 반란표를 던졌다는 말 on Tuesday 화요일에 자 이 화요일 우리보다 사실은 12시간이 늦으니까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뭐 이제 꼭 하루는 아니지만 하여튼 거의 수요일에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최근 겁니다 이거는 자 사이드 위드 하면 누가 편들다죠 사이드 위드 Democrats 민주당과 함께 투표를 했다 그러니까 민주당 측에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Showdown 이것은 표대결입니다 표대결 Showdown 해서 표대결 Over sanction 어디에 관한 이런 제재 조치 on Russia Russia에 대한 제재 조치에 대한 그런 표대결에서 민주당 손을 들었다는 말입니다 11명씩이나 상원의원이 하원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원은 이미 민주당이 한 35석이 많기 때문에 235 대 199 거든요 지금요 한 명은 아직 미정이고 선거 결과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자 그런데 상원에서는 이제 53 대 47 이거든요 그나마도 2명은 또 47명 중에 2명은 약한 뭐랄까 independent 그러니까 좀 우리만 하면 무소속입니다 거의 물론 원래는 민주당이었는데 거의 무소속화 되었습니다 이 두 사람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공화당 갔다가 민주당 갔다가 이렇게 그래서 다 해봐야 53 대 47니까 민주당이 법안을 제출해봐야 통과되기가 힘들죠 그런데 11명이나 반란표를 던져버렸으니까 당연히 통과되겠지 일단은 자 이런 와중에 어미들은 이런 와중입니다 아 이거 안 했지? 언더스코어 하면 이것은 밑줄을 걷다는 말인데 스코어는 줄입니다 밑줄을 걷다는 말인데 이것은 뭘 부각시키다는 말입니다 이 정치적인 민감성 이 문제의 정치적인 민감성을 부각시켰다는 말이죠 이렇게 예담이나 이탈표가 나온다는 것은 굉장히 이것이 민감한 사안이란 말 이런 질문의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의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한 그런 의혹 이런 의혹이 있고 지금 특별검사 수사를 하는 와중에 이 문제의 어떤 민감성 이것을 아주 부각시키면서 이런 말 다음 페이지 지금 열 페이지를 해야 되니까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요 좀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The Republicans voted with Democrats 자 이 공화당원들 11명 이 사람들은 민주당 편에서 표를 던졌다 투표했다 Seeking to keep sanctions 어떤 표입니까 어떤 민주당 당원들입니까 Seeking to keep sanctions in place Keep in place는 유지하다 제자리에 두 개 제자리에 계속 두다는 말 그러니까 유지하다는 말 그 제조조치를 철폐하지 않다 해제하지 않다 이런 말 자 그 제조조치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고 있는 민주당의 손을 들었다 On companies 이런 회사들이죠 어디에 대한 제조조치 Controlled by an influential Russian oligarch With connections to President Vladimir Putin of Russia 자 한 아주 막강한 그러니까 유력한 그야말로 권력 실세 실세 러시아 oligarch 하면 이제 원래 과두정치 한 사람을 말하는데 과두정치를 몇 사람이 이제 독재를 하는 것이죠 자 그 중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with connection 이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과 connection 그러니까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진 이 실세 실력자 중 한 사람 이 통제하는 그 사람이 장악하고 있는 그런 회사들에 대해 이 생션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민주당 측에 손을 들었습니다 자 the 11 Republican votes allowed Senate Democrats to advance a measure that would reverse a decision last month by the Treasury Department to leave sanctions that it imposed last year and companies controlled by oligarch 어떻게 발음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영어 발음이란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직접 들어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아니면 뭐 여러 앵커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잘 들어보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셔야 됩니다 앵커들도 막 서로 다르게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인클로딩 디얼루미늄 자 뭘 포함하여 여기까지 보시죠 여기까지가 아니고 지금 전혀 번역은 한 개도 안 했죠 아이고 너무 길어서 자 이 11명의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상원의원의 표가 민주당과 같은 이 표가 자 allow Senate Democrat 상원 민주당 의원들로 하여금 advance는 제안하여 제출하답니다 이런 조치를 제안하게끔 가능하게 했다 they would reverse 이건 뒤집다죠 reverse 버스는 틀다 re 다시 틀다니까 뒤집다 뭐 모여가시기도 합니다 decision 이런 결정을 last month 지난달에 있은 by Treasury Department 재무성에 의한 지난달의 결정 이것을 뒤집을 그런 이런 measure 이런 결의안 조치 이런 것을 상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아니면 상정 자체가 안됩니다 과반서가 안나오면 상정해서 그 상정안이 통과하려면 또 5분의 3 이상이 또 찬성을 해야 됩니다 자 이참에 미국의 의회의 그런 어떤 그 안건 진행 과정을 한번 살펴보시죠 to lift sanctions 어떤 결정입니까 요거죠 이 제재 조치를 철회하자는 그런 처리하겠다는 결정입니다 자 어떤 제재 조치 that imposed it imposed last year 그것이 작년에 이런 회사들에 가한 그런 제재 조치입니다 어떤 회사 control by ALGA 아까 나왔죠 올렉 올렉 대리 파스카 그냥 읽겠습니다 영어로 하면 대충하면 대리 파스카인데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은 글자 그대로 러시아 말이니까 제가 뭐 가급적 그대로 하면 되겠죠 대리 파스카 자 자 이 사람 즉 조절을 포함하여 총 3개 회사가 나올 겁니다 밑에도 보시면 나오는데 자 이 회사들의 작년에 재무성이 가한 제재 조치 이것을 해제하려는 결정을 뒤집으려고 그러니까 그 결정을 해제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조치를 상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The Treasury Department's Decision 이 재무성의 결정은 would leave in place 이건 이제 아까 keep in place 하고 똑같습니다 제자리에 두다니까 계속 유지하답니다 personal sanctions on Mr. 대리 파스카 영어시로 읽어버리죠 그냥 제가 러시아말도 잘 모르니까 대리 파스카 자 이 그 대리 파스카 에 대한 개인적인 대인 대인 제재 조치죠 대국가 대회사 이런 조치가 아니고 대인 그런 제재 조치 이것은 그냥 두고 require him to give up 단 뭐하느냐 하면 to give up control 그 회사에 대해서는 제재 조치를 해제를 하는데 조건이 뭐가 있냐 하면 그로 하여금 포기하게 하는거죠 control 통제권 어떤 장악 지배력을 over rousel and two linked companies rousel 와 두개의 다른 관련 회사 즉 EN plus and JSC 유로시프 에네르고 에네르고 에네르고로 하겠습니다. 그냥 글자 그대로 이렇게 에네르고 이 회사죠. 이 회사에 대한 그 사람의 지배력을 포기하도록 요청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요건 그냥 이렇게 하고 그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해제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해제하지 마라. 그냥 그대로 돌아. 지금 뭘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끝날 때까지 그냥 돌아. 만약 끝나서 이들이 관련이 있으면 제재 조치를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더 강화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다음 페이지. The majesty needs to clear several more hurdles. 이러한 조치는 민주당의 조치죠. 민주당의 결의안임이 이것은 여전히 아직도 뭐 뭐 해야 합니다. 클리어하면 이것은 이제 뭐 통과하다 넘어가다 이런 말입니다. 아직 몇 개의 더 허들 장애물이 남아있습니다. 뭐 그냥 이제 끝난 게 아니고 and proponents need to attract at least two more Republican votes to win final passes in the Senate. 자 이 결의안을 상정한 이런 그 그야말로 법안 바리자죠. 바리자. 이 사람들은 attract 끌어들여야 한다. 최소한 두 명 더 민주당 표를 끌어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거를 상원에 통과시킬 수 있다는 말이죠. to win 뭐 하기 위해 win final pass 이 마지막 최종 통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원에서 뒤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때 또 말씀드릴게요. but tuesday's vote was a symbolic crack in a Republican party 이렇게 아직도 갈 길이 뭐 첩첩산중이지만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화요일에 있은 이런 표결은 was a symbolic 상징적인 crack 하면 이것은 이제 갈라진 금이죠. 원래 이건 딱 부러지는 소리를 말합니다. crack 해서 딱 이런 말이죠. 우리말에 딱 팍 이런 말인데 상징적인 어떤 그 분열입니다. 이것은 in a Republican Party 공화당 내에서 and came despite opposition from the majority leader Senator Mitch McConnell of Kentucky and a last-ditch plea by Treasury Secretary Stephen Nochin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came 왔다 이 말은 이제 그런 것이 이루어졌다는 말 despite 이 opposition 반대에도 불구하고 from the majority leader 상원 상원 다수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거의 상원에서는 의사일정을 다 조정하고 통제합니다. 자 이 사람이 즉 Senator 미치 머카논 of Kentucky Kentucky 출신의 미치 머카논 상원의원 이 사람이 지금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입니다. 이 사람이 그리고 또 이 사람의 반대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민주당이 상징한 이 안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아주 거듭 밝혔습니다. and a last-ditch plea by treasurer secretary 스티븐 루친 그리고 막판 let's ditch 막판에 여기 뒤치는 도랑인데 마지막 도랑 이런 말인데 막판의 그런 호소죠 분리 호소 재무장관 스티븐 루친 막판 호소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터졌다 The vote in some ways forced Republicans to choose between the party's traditional foreign policy which has long spotted a tough line on Russia and Ms. 트럼프 여기까지 자 이 표결은 어떤 측면에서는 이 표결은 공화당원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했다는 말 force 선택하게 했다 between the party's traditional foreign policy 이 당의 저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 정책입니다 which has long spotted a tough line on Russia 전통적인 외교 정책이 뭐냐 which 이것은 has long 오랫동안 지지해 왔습니다 a tough line 더 강경한 노선이죠 더 강경한 입장입니다 on Russia 러시아에 대해서 사실은 이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러시아에 대해서 더 강력한 강경한 입장 강경파였습니다 원래는 자 이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을 택할 거냐 아니면 트럼프를 택할 거냐 이 둘 중에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받았다는 말 트럼프는 누굽니까 who's 그의 warmer stance 좀 더 우호적인 그런 입장이죠 stance toward 러시아에 대한 이것이 has inflamed questions 이제 질문을 인플레임은 불붙이다 결국은 의문의 불을 지피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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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out Moscow's efforts in 2016 to help elect him 2016년에 있은 러시아 정부의 노력이죠 어떤 노력 to help elect him 그를 선출하게 선출하려고 도우려는 그의 선출을 도우려는 그런 러시아 측의 노력 여기에 대해 막 여러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는 말 예 불러일으켰다 불러일으킨 이 트럼프 자 트럼프를 택할거냐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노소를 택할거냐 11명이 이탈해서 공화당의 전통적인 외교노소를 택했다는 말 트럼프보다는 자 다음 페이지 자 이 제재조치는 발표되었다 제무부에 의해 last April 작년 4월달에 누구에게 데리파스카 데리파스카 하여튼 이름은 모르겠고 이 사람에게 그리고 그의 회사 또 이 사람들 또 여타 러시아 그 권력실세들 푸틴과 관련을 가지고 있는 권력실세들 에 대해 이제 그 제무성이 이 그 발표 했죠 이 사람들에 대해 이런 제재조치가 작년 4월달에 제무성에 의해 이렇게 announced in retaliation for 여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the Russian meddling 러시아의 간섭입니다 meddling 하면 간섭 interfering meddling in presidential election 미국 대통령 선거에 대한 러시아 정부의 간섭 여기에 대한 보복조치로 제재조치를 가했습니다 denouncement was touted as evidence that the administration was taking a tough stance against Moscow despite Ms. 트럼프's equivocation and Russian interference and his warm wars for Ms. Putin 자 이런 발표는 was touted 하면 이것은 touted 땅땅 뭐 땅땅 컨소리치다 이런 말입니다 땅땅 그러니까 떠들썩하게 주장한다 그러니까 자 이것은요 트럼프 행정부에서 항상 이걸 가지고 이렇게 자랑했습니다 자 이 발표는 뭘로 이렇게 자랑거리가 됐냐면 에바든 어떤 증거로 that administration 이 행정부가 강정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러시아에 대해서 자 트럼프가 늘 말했죠 자기는 러시아에 대해서 미국 역사상 가장 강정한 대통령이랍니다 예 트럼프는 아주 말을 잘합니다 자 모스코바에 대한 이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이런 강정한 입장을 취한다는 그런 증거로서 이렇게 아주 뭐 막 선전 해되었습니다 이 발표는 그런 선전 자료로서 활용되었죠 자 뭐에도 불구하고 미스터 트럼프 트럼프 이큐부케이션 하면 이것은 이큐하면 똑같다 보컬의 말은 부르다 그러니까 똑같은 목소리 그러니까 애매한 말이죠 이 말인지 저 말인지 얼버무리 애매한 말 자 러시아의 간섭 선거 간섭에 대한 이런 트럼프의 애매한 입장 그리고 푸틴에 대한 그의 우호적인 말들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우리 정부는 모스코바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거 봐라 이런 발표를 봐라 우리가 얼마나 강경하냐 우린 미국 유사상 가장 강경한 정부이다 러시아에 대해서 이렇게 자랑을 했습니다 자 완전한 이행이죠 풀 풀로 이행 이런 제조조치의 풀 이행 완전한 이행 그러니까 이 세계의 대피스카 회사에 대한 이런 제조조치의 이행이 이행을 계속 연기했습니다 그 말만 그렇게 해놓고는 이행을 계속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는 하겠지만 워싱턴에서의 미국 정가에서의 공격적인 로비 이런 그 러시아 사람들이 와서 미국에서 로비 활동을 막 했습니다 만약 제조조치가 가해지면 그렇게 못하겠죠 미국의 제조조치를 받으면 정말 세계 무대에서 활동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제조조치를 굉장히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뭐 그냥 자기 나라에 딱 틀어박혀 있으면 관계 없습니다만 해외에서 왔다 갔다 하려면 미국 제조조치가 있으면 아주 불편 그 자체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이 아주 공격적인 로비 활동의 와중에 또 법적인 어떤 전쟁 법적인 어떤 투쟁 인 워싱턴 워싱턴에서의 누구에 의한 바로 컴퍼니 그 러시아 세계 회사 그리고 그들의 어떤 우호적인 그런 지원자들 이 사람들이 워싱턴 미국 정가에서 미국 정치인들을 상대로 막 로비를 합니다 막 로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재무성은 그 제조조치의 이행을 계속 연기시켰습니다 자 they they argued that sanctions could have unintended negative facts on companies in the United States 유럽 의도치 않은 그런 부작용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것이죠 이런 회사들이 어떤 회사 미국과 유럽과 자마이카 자마이카가 알루미늄이 에 많이 나는 나라입니다 자마이카 또 개인이 기능도 마찬가지고 이 멕시코만 쪽에 있는 그런 섬나라들인데 또 다른 곳에서 어떻게 함으로써 알루미늄 공급의 차질을 빚게 함으로써 오히려 미국도 손해본다 이런 제재 조치를 취하면 미국도 손해보면 유럽도 손해보면 다 손해본다 이런 걸 자꾸 말해서 로비 활동을 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재무성은 미국 재무성은 에코하면 이것은 되풀이하다 그걸 그대로 따라하다는 말입니다 누구의 말을 아까 그 세계 그 러시아 회사 있죠 그 사람들 로비스터들 미국 정가에서 로비 활동하는 러시아 사람들 그들의 염려의 부작용이 있다 이거 미국에도 불리하다 라는 그런 염려를 미국 재무성이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뭐 하면서 이런 announcing 이걸 발표하면서 지난달에 that it will leave the sanctions 이 제재 조치를 철회하겠다 해제하겠다 라고 지난달 발표하면서 자 이런 그 데리페스카 세 개의 회사에 대해서 as power of an ornament 합의의 일환으로서 폐지하겠답니다 그냥 막 막 폐지하는 건 아니고 이런 합의를 했다는 것이죠 합의의 일부로 일환으로서 이 제재 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발표하면서 뭐 이렇게 했죠 어떤 합의입니까 it said 이것은 이제 삽입절이죠 이건 없어도 관계없습니다 that would reduce it said 이제 재무성이 말했다는 말 미스테리페스커스 오너십 자 요 합의서에는 뭐가 있냐면 데리페스커의 자 이사람 권력 실세 푸틴의 아주 핵심 척건 의 ownership 그 이제 지분이죠 소유권 지분 이것을 줄이게 될 것이며 그리고 또 우리가 제재 조치를 이제 그 회사에 대해서 철회하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러시아 측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며 control or company 그 회사에 대한 어떤 지배력도 줄이게 될 그런 합의의 일환으로서 이런 말이죠 자 The move prompted hours of protest from Democrats and some Russia hosts 자 이러한 움직임은 프람트하면 촉발세기답니다 촉발세기다 하울 하면 이것은 원래 늑대가 우는 소리를 말하지만 여기서는 아우성입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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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성 아우성 자 이런 그 여러가지 반대의 아우성을 촉발시켰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리고 또 일부 러시아 혹스 러시아 매파 그러니까 강경파죠 공화당 내에서 자 근데 이 사람들은 뭐 했으면 accused demonstration 행정부를 비난했죠 뭐 때문에 going soft on Russia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이게 그 무르겨나 물러 터졌다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잘해준다 러시아에겐 너무 soft하다 이렇게 비난했죠 In the minister of special council's investigation into weather The Trump campaign coordinate with Russia's election meddling 자 이런 와중에 in the minister of 특별검사의 수사의 와중에 어디에 대한 수사 into weather the Trump campaign 트럼프 선거 뭐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트럼프 선거운동인데 선거운동 본부겠죠 트럼프 선거운동이 선거운동 본부가 러시아의 선거 개입과 공존을 했냐 말하냐 둘이 짝짝꿍을 했냐 말하냐 여기에 대한 특별검사의 수사의 와중에 이거 러시아에 대해서 너무 물러 터진 거 아니냐 이거 너무 러시아를 봐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행정부를 비난했습니다 Mr. Deripaska has emerged as a bit character in the story lines around the investigation as a result of his payment to Paul Manaport, Mr. Trump's former campaign chairman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긴 해요 자 자 Deripaska는 나타났습니다 as a bit character, bit 하면 작다는 말이죠 bit by bit, a bit 이렇게 작다는 말 이것은 이제 그 어떤 연극이나 어떤 뭐 극 중에 소소한 등장인물 extra는 아니고 그보다는 많이 등장하는데 한 번 나오고 많은 인물은 아닌데 그냥 이제 이렇게 그 주역이 아니고 이렇게 곁다리 이렇게 보조역으로 이렇게 그런 등장인물로서 나타났죠 in a storyline, 이 스토리라인에서 around the investigation 이 수사, 러시아 수사 관련한 스토리라인에서 as a result of his payments, 그의 지불이죠 to Paul Manaport, Paul Manaport에 돈을 줬다는 것이 드러나서 이제 그때 아 이런 사람이 있구나 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이 저 많았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지금 이것은 자 이 사람은 누굽니까? Paul Manaport, Ms. Trump's former campaign chairman 자 트럼프의 전 선거운동 본부장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뭐 이미 자 Who has been convicted? 자 이 사람은 이미 유저가 밝혀졌고 유저가 이제 인정이 됐고 Plead guilty, 자신이 스스로 유제를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형을 적게 받으니까 끝까지 막 무죄라고 주장하다가 받아버리면 엄청 세게 받으니까 이렇게 보통 합니다 이렇게 Plead guilty, 유죄를 인정했죠 어디에 대해? To charge this, 혐의입니다 검찰 측의 그런 혐의죠 혐의 Brought by the special counsel Robert S. Muller 자 이 특별검사에 의해 가해진 그런 혐의 특별검사가 말한 그런 혐의에 대해 유전을 인정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Democrats urge the Treasury Department to postpone a final decision on sanctions relief for Mr. Terry Pesca's companies until after Mr. Muller's investigation concludes 통문장이죠 자 민주당은 촉구했다 재무성이 연기할 것을 The final decision, 최종 결정을 연기해라 제재 조치, 푸니만이 이런 결정을 연기해라 제재 조치 해제죠 Relief, lift, relief 다 같은 말입니다 For Mr. Terry Pesca's companies 이 사람의 루시아 사람, 이 사람의 회사들에 대한 제재 조치 해제 여기다 마지막 결정을 지금 그렇게 빨리 하지 마라 언제까지 그 마지막 결정을 하지 마라 After Mr. Muller's investigation 자 Muller 특별검사의 수사가 종결될 때까지 하지 마라 종결되어서 만약에 죄가 없다면 그냥 해제를 하고 만약 죄가 있으면 이것은 해제를 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지금 And the party's congressional leaders began pushing resolutions in the Senate and the House district to override the sanctions relief 자 이 당은 민주당을 말합니다 민주당의 의회 지도자들이 의회 지도부죠 지도부들이 Begin pushing resolution 이건 이제 결의안을 추진하다죠 결의안을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In the Senate, 상원과 하원에서 In the House, this is 이번 주에 모하기 위한 결의안 Override the sanctions relief 이건 이제 그 제재 조치 철회를 말합니다 해제를 말합니다 해제를 Override 하면 이것은 이제 뒤집어 없는 걸 말합니다 보통은 대통령의 거부권에 대해서 의회가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다시 그것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말하는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행정부의 이게 새로 생긴 법입니다 작년에 행정부의 특히 이제 뒤에 나오는 게 한번 보시죠 Override 하여튼 뭔가 이미 한 결정에 대해서 그걸 뒤집어 버리는 그런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The resolutions 이 이제 그 결의안이죠 민주당이 제출한 결의안은 Were introduced under provision 자 이런 조항 하에서 상정이 되었습니다 In 2017 혹은 2017 다 좋습니다 제가 그 이제 미국 의회 방송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뭐 무슨 의회 방송이 다른 게 아니고 그냥 하원 뭐 상원은 아니고요 상원은 그런 게 그런 방송이었고 하원은 그 방송을 종일 해줍니다 실제 방송 그냥 생방송을 해줍니다 그냥 물론 나중에는 녹화가 돼서 나오겠지만 그걸 들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이제 2017하고 어떤 사람들은 또 2017하고 어떤 사람은 2017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대충 없죠 그러니까 이것은 편하게 하십시오 편하게 저는 편해서 이렇게 2017 합니다 저도 뭐 끝까지 뭐 2017 하진 않습니다 가끔은 2017 합니다 좀 더 강조하고 싶을 때는 우리나라 똑같죠 2017 2017 더 정확히 명국식으로 해버리면 그냥 2017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영국식은 이제 백단히 그 앞에는 보통 이제 end를 붙이죠 하여튼 뭐 그렇고 2017년 법의 조항에 근거하여입니다 under 어떤 법입니까 allows congress 의회가 to override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도록 해주는 그런 법이죠 certain sanctions related decisions by the treasury department 재무성에 의한 결정이죠 sanction 관련 결정 어떤 sanction 관련 결정 이것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무효화 시킬 수 있는 그런 2017년에 만들어진 아주 새로운 법이죠 이 조항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좀 안 좋아서 근거하여 뭐 pursuant to in accordance with 뭐 according to 이런 말을 다 갖습니다 자 under the provision 이 조항에 의하면은 이런 말이죠 both the house and the senate 하원, 상원, 양원이 양쪽이 would need to pass resolutions by Thursday deadline to block demonstrations move to lift sanctions 자 상하 양원이 이걸 통과시켜야 합니다 이 결의안을 by Thursday deadline 마감일도 있습니다 이게 마냥 막 가는 게 아니고 미국 시간으로 이제 목요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거의 금요일쯤 되겠죠 금요일 아침 정도 그 deadline까지 통과시켜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는 to block demonstrations move 이런 행정부의 조치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조치 to lift the sanctions 이런 생션을 해제하겠다는 그런 조치 만약에 failing congressional action 이런 의회의 행동이 없으면은 즉 그게 실패하면은 그런 의회의 그런 민주당의 그런 결의안이 실패하면은 부결되면은 the sanctions would automatically be lifted 자 이 제재 조치는 자동적으로 해제가 될 것입니다 재무성이 원래 기획한 대로 자 다음 페이지 the Democrats at first seem to stand little chance 자 민주당의 이러한 노력은 처음에는 seemed 보였다 to stand little chance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말 stand 하면 어떤 상황이다 이런 말인데 가능 little 자체가 부정적이죠 별로 없는 가능성을 보인다 결국은 별로 가능성이 없다는 말 이런 표현을 좀 여고다가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stand little chance 자 별로 가능성이 없어 보였다 given 이 given은 뭐뭐 주어진 상황에서 이런 말인데 결국은 뭐뭐를 고려하면 이런 말입니다 efforts to stifle them by the administration and Republicans who control the Senate 자 stifle 하면 숨막히게 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 부결식이다죠 행정부와 공화당원들 who control the Senate 공화당이죠 상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 상원의 다수당인 공화당과 행정부에 의한 그런 거들을 이런 결의안을 숨막히게 하다 즉 부결식이라는 노력 이것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였다 Mr. Nuchin visit Republican senators on Tuesday before the vote to implore them to support the sanctions relief 누 친 미국 재무장관이 방문했다 공화당 사원의원들을 화요일에 before the vote 표결 전에 표결 직전에 to implore 호소하기 위해 그들에게 뭐하도록 이 제재조치 해제 이것을 지지해달라고 The appearance followed briefing to the house last week in which he argued that the deal his agency negotiated with Mr. Derepeska's companies would punish the oligarch by separating him from the companies 여기까지 자 이러한 이 뭐표로 출연 출연 결국은 출석이죠 이런 출석 자 이렇게 상원에 가서 삭삭 빌고 난 다음에 상원에 방문한 다음에 그 다음 뭐가 따라왔습니까 어 어 briefing 자 briefing이 있었죠 하원에 대한 briefing도 있었습니다 상호막이 아니고 자 지난주에 in which he argued 그가 주장한 뭐라고 주장했죠 that briefing을 수시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in which the deal his agency negotiated with Mr. Derepeska's company 그가 Derepeska의 회사들과 협상한 그의 기관이니까 결국은 재무성입니다 재무성이 Derepeska의 회사와 협상한 이 deal 이 협상이죠 협상 결과 이것은 would punish the al-gog 이 권력 실세를 이건 혼내는 것이며 혼내는 것이다 혼될 것이다 우리가 제주시를 혜택한다고 해도 완전히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조건을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끝까지 혼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죠 by separating him from the companies 그를 이 회사와 분리시킴으로써 더 이상 그 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등등등 함으로써 without having economic ripple effects 어떤 경제적인 이것은 파급 효과 ripple 하면 자잘한 파도를 말하는데 작은 파도 아까 나왔죠 부작용이 있을 거라고 했죠 자꾸 로비를 하면서 로비스트들이 그런 경제적인 부작용이 없이 없이 말이죠 이렇게 하면 경제적인 부작용도 없다 그러니까 얘만 좀 혼내주고 우리 그냥 회사들은 풀어주자 그래야 우리도 뭐 이제 우리 회사들도 피해를 안 보고 부작용 없이 이렇게 자 The briefing Left Democratic Leaders Unconvinced 자 이 브리핑은 민주당 지도부로 하여금 설득되지 않게 했다 결국은 민주당 지도부를 설득하지 못했다는 말입니다 이 Left는 여기서는 O형식 동사죠 A가 B 하도록 하다는 말인데 자 설득을 못했다 And Tuesday Senate vote indicated that Ms. Nuchin's assurance did not assuage doubts among the party's Russia skeptics that deal would have missed it Their past cars companies sufficiently decrease his control 자 화요일의 상원 표결 이것은 그 이제 57대 아까 얼마나 통과되었죠 하여튼 그거 공화당 11명이 민주당 손을 덜 버리는 바람에 반란표 11표 주로 그 사람들은 러시아에 대한 강경파들입니다 강경파 매파 자 이 화요일에 있은 상원 표결은 보여주었다 대디하를 Ms. Nuchin's assurance Nuchin 재무장관의 어슈언스 보장이죠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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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말입니다 이거 내가 이 정도는 보장할 수 있다 이거 절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다 조치를 취하고 하는 거니까 이거 안심하시고 제발 이게 통과되지 못하도록 좀 노해달라 이렇게 했죠 자 그의 보장이 디난 어수에이임 이것은 누그러뜨렸다 합니다 어수에이지 이 말 자체가 어떠시면 느낌이 좀 부드럽죠 어수에이지 싹싹 문지르는 문지러서 이렇게 기분을 누그러뜨리는 자 이런 의혹을 누그러뜨리지 못했다는 말 누구에게 누구에게 있는 의혹입니까 자 이 당 공화당의 공화당의 러시아 스캡틱스 이것은 러시아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체로 강경파들입니다 러시아를 못 믿겠다는 말이죠 스캡틱스 회의론자들입니다 러시아에 대한 회의론자들 러시아를 못 믿겠다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었던 그런 의혹 이것을 잠재우지 못했다는 말 어떤 의혹입니까 스캡틱스 다우트 다우트죠 다우트 대시 이런 의혹입니다 의혹 과연 이게 가능할까 라는 그런 의혹이죠 The deal with Miss 대리페스카스 컴 대리페스카의 그런 회사들과의 이런 협상이 아까 나왔죠 agreement deal 다 같은 말입니다 sufficiently 충분히 그의 통제력을 약화시킨다 줄였다 과연 줄였을까 아닌 것 같은데 다우트는 그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런 의혹 과연 했을까 라는 의혹 이걸 잠재우지 못했다 다음 페이지 I don't like the way it's structured Senator Mark Rubio Republican of Florida who voted with Democrats and has been among the party's leading critics of Russia 나는 나는 그 방식이 그것이 구성된 방식이죠 뭐 이러고 뭐 그 러시아의 회사 세계에 대한 지배력 약화 등등 하는데 그 방식 자체가 그 구성된 방식 구성 방식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말 I don't like said Senator Mark Rubio Mark Rubio 상원의원 플로이다주 상원의원 Who voted with Democrats 민주당 측에서 투표를 한 민주당과 함께 투표한 and has been among the party's leading critics of Russia 러시아에 대한 공화당 내에서의 주요 비판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러시아에 대한 강경파입니다 강경파였던 이 사람 마르크 루비오 마르크 루비오 The major past 57 to 42 자 이 조치는 저 그 교리안이 57 대 42 로 통과했죠 상원을 Senator Kirsten Gillibrand Democrat of New York Missing the vote as she announced her first step to start the campaign for the party's 2020 presidential nomination 이런 상황에 씁니다 이 상황을 설명할 때는요 동사 없이 이렇게 설명할 때는 위들을 쓰면 아주 좋습니다 자 Kirsten Gillibrand 뉴욕 출신의 상원의원이죠 민주당 상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상원의원이 missing 이 표결에 참석을 못했죠 missing 놓쳤다는 말 뭐 뭐 왜 그러냐 as 뭐뭐 하느라 이런 말이지 뭐뭐 하느라 she announced her first step 자 그녀의 이제 1단계를 발표했죠 그러니까 이제 처음 발표를 했다 첫 발표를 했다는 말 모하기 위한 to start a campaign for the party's 2020 자 이 민주당의 2020년 대통령 지명전이죠 대통령 지명전을 위한 그런 캠페인의 자 첫 조치를 그야말로 첫 발언을 하느라 그러니까 어디 모여서 소위 이제 출정식이죠 나도 대통령이 출마한다 대통령 후보자 그 지명전을 출마한다 그거 그거 이제 그거 하느라고 그런 행사를 하느라고 여기 표결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57대 60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더라면 당연히 이쪽에 58대 42겠죠 58대 42 자 근데 이게 두표가 더 필요한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이제 The mayor will face another senate vote 자 이 조치는 이제 또 하나의 또 한 번의 상원의 표결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의 상원의 표결을 그쳐야 합니다 This one 이번 것은 자 이번 것은 requiring 전체가 분사구문이죠 60 votes 60표가 필요합니다 S&S Wednesday 수요일 되자마자 S&S 그러니까 이제 목요일이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까지가 데드라인이니까 수요일까지는 통과를 시켜야 됩니다 60표를 한번 보실까요 자 참고 자 단순 과반수는요 51표입니다 미국 상원에서 51표 이거죠 그 다음에 세 가지 그 표결이 있는데 5분의 3 표결이 있습니다 5분의 3 이상이 필요한 표결이 있습니다 60표입니다 60표 지금 이게 5분의 3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재무성의 그런 제재 조치 해제를 뒤집어내면 60표가 필요합니다 상원에서 그 다음에 3분의 2보다 또 심한 게 뭐 예를 들어 대통령 탄핵 에 대한 그 가결 하원에서 해온 것을 상원에서 재판을 하죠 상원 재판에서 그걸 통과시키려면 3분의 2에 필요하죠 3분의 2 제일 막강한 겁니다 이거 이상은 없습니다 자 67표입니다 이때는 요건 잘 보면 이제 15대 9 요건 15분의 9 요건 15분의 10입니다 약간 많죠 이게 60표 지금 요번에 필요한 것은 60표입니다 자 Senator Chuck Schumer New York 자 뉴욕주 한주마다 상원의원이 2명이니까 아까 이 사람도 지금 아까 어디 갔습니까 이 사람 이 사람도 상원 뉴욕주 출신이죠 자 이 사람도 이 사람은 이제 상원 소수당 원내대표입니다 네 뉴욕주 Chuck Schumer 상원의원이 The Minority Leader 소수당 대표죠 이 사람이 Who introduced the resolution 이 결의안을 상정한 사람이죠 도입한 사람 상정한 사람인데 자 이 사람 Foreshadowed Foreshadowed 그림자를 미리 띄워주다는 말 결국은 뭡니까 애시하다 미리 알려주다는 말 The way his party intended to frame the fight if it does not get its way 그의 당 즉 민주당이 의도하는 To frame the fight 이 이제 이 전쟁이죠 이걸 뒤지기 위한 전쟁 이 뭐 상원에서 전쟁 싸움 싸움을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는 민주당이 이 싸움을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이죠 이끌어 가려고 하는 그런 방식 민주당이 앞으로 전개하고자 하는 싸움의 방식 이것을 미리 알려줬다는 말입니다 자 if it does not get its way 만약에 이 조치가 이 상원에서 get once way 하면 이것은 이제 통과하다는 말입니다 여기서는 뜻을 통과하지 못하면 만약 이 조치가 여기서 부결되면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다른 방법을 취하겠다 더 강정조치를 취하겠다 등등 이렇게 미리 또 엄포를 좀 놓은 모양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were only a few Republican voters short of the US Senate telling Putin he can run a show no matter what President Trump and his administration try to do Mr. Schumer said 우리는 단지 몇 명의 공화당 표만 지금 부족하다 short of the US Senate 미국 상원의원에서 상원에서 몇 표 그러니까 사실 두 표만 필요한 겁니다 두 표만 전에 이미 11명이 반발을 반란표를 던졌으니까 총 13명만 공화당에서 반란표를 던지면 이거는 통과되어서 이제 그 제조조치 해제를 못합니다 자 몇 표 이 몇 표 불과 몇 표 차이다 지금 미국 상원에서 몇 표가 부족하다 이런 말이 이 쇼를 부족한 자 뭐라고 말하는 사람 몇 표가 부족합니까 telling 푸틴 푸틴에게 이렇게 말하는 he can run the show 자 그가 이 쇼를 run하면 이것은 이제 쇼를 계속 이제 뭐 진행하답니다 네가 북측을 장군치 할 수 없다 네 뜻대로 안 된다 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몇몇 공화당 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no matter what 여기 관계없이 뭐라고 하든 프레젠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과 그 행정부가 무엇을 하려고 하든 no matter what try to do 그들이 무엇을 하려고 한 간에 무슨 뭐 무슨 일을 하든 간에 하여튼 푸틴에게 네가 네 멋대로 할 수는 없다 우리 미국을 그냥 마음대로 갖고 놀게 할 수는 없다 라고 말해줄 그런 상원에서의 공화당 표 몇 표가 지금 부족하다는 말입니다 자 이래서 공화당 표심을 자극하려고 Mr. Schumer said 이렇게 말했다 if Republican senators agree with Leader McConnell who said that Putin is a suck they'll vote yes tomorrow 만약에 공화당이 공화당 사원의원들이 사원의원들이 동의한다면 그 공화당 원내대표인 McConnell 미치 McConnell 켄터키즈 출신 이 사람의 말에 동의한다면 이 사람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은 사실 이걸 부결시키자고 말했죠 그런데 이 사람이 한 말이 또 있습니다 늘 했던 말 Who said it Putin is a suck 푸틴은 이 suck은 굉장히 심한 욕입니다 제가 그래도 비교적 괜찮은 말만 골라서 적어놓은 겁니다 그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자객 살인자 흉악범 이런 말입니다 흉악범을 하죠 푸틴을 너무 그러면 안 되니까 푸틴은 흉악범이다 라고 늘 말했던 McCone을 당신네들 원내대표 이 사람의 말이 동의한다면 당신들 공화당 상원의원들 만약에 공화당 상원의원들이 이 말에 동의한다면 그들은 vote yes 내일 찬성 투표를 할 것입니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in a listen to Ms. Rubio dear Republican Senators who voted with Democrats were John Bosom of Arkansas Susan Susan Collins of Maine Tom Cotton of Arkansas Steve Daines of Montana Corey Corey of Colorado Joshi Holly of Missouri John Kennedy of Louisiana Marissa Moxelli of Arizona Jerry Moran of Kansas and Ben Ben Sass 이 발음은 제가 일단은 찾아봤는데 뭐 흔한 발음이 아닙니다 일단은 Sass 라고 나와있는데 Sass 뭐 정확히 모르죠 먼저 들어봤어야지 Ben Sass of Nebraska 혹은 Nebraska 이렇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번에 반란표를 던진 사람들입니다 민주당 측에 투표를 한 사람들이죠 자 여기서 두 명만 더 추가되면 이제 그게 그 결의안이 통과가 되고 자 Mr. Daines said keeping the sanctions in place 자 이 제조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자 여기 이제 대시 빠져있겠죠 said 이 대절입니다 대절을 말했다 이 말인데 would help keep pressure on the Kremlin for the aggressive actions towards Eastern Europe the Middle East and around the world 이런 제조조치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는 말이죠 would help keep pressure 계속 압박을 가하는데 Kremlin 러시아 정부의 뭐에 대한 압박입니까 그들의 공격적인 행동이죠 동유럽을 향한 또 중동을 향한 또 전 세계에서의 그런 그들의 공격적인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해 러시아 정부에 대해서 압박을 계속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렇게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이 표결은 상원에서 이런 그 패배는 특히 스팅이 하면 이것은 통렬한 뼈아픈입니다 러시아 정부에게는 뼈아픈 패배였습니다 후 그런데 이 사람은 뭐 했습니까 for the second time 두 번째로 이 말은 결국은 두 번이나 갔다는 말이죠 in less than a week 일주일도 안 되는 그런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의회를 찾아가서 그 결정 어떤 게 to ease to sanction 이 제조주체를 죄송합니다 완화하려는 이런 결정을 지키려고 계속 이 결정을 그냥 유지하려고 지키려고 defend 이렇게 하려고 했죠 누구에게 이걸 defend하려고 to lawmakers 의원들에게 찾아가서 on capitol hill 이건 미국 의회 의사당 그러니까 미국 의회입니다 미국 의원들 국회의원들에게 일주일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두 번이나 찾아가서 이것을 이 이렇게 이 결정을 defend하려고 지키려고 한 이 사람이죠 to no avail 하긴 했는데 뭡니까 아무 효과 없이 아무 소용 없이 after being criticized by house democrats last week for wasting their time in a classified briefing on the sanctions that they said offer little information 여기까지 비난받은 다음에 하원 민주당원들이죠 지난주에 뭐 했다고 for 뭐 했다고 비난받았습니까 for wasting their time 시간만 버렸다 시간만 낭비했다 괜히 시간만 낭비했다 라고 비난을 받은 다음에 자 어떤 이 여기 브리핑을 수신할 말이 여기 나오죠 that 그 브리핑은 they said 이거는 삽입절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브리핑은 offer little information 별로 정보도 없더구만 뭘 그걸 비밀까지는 하고 뭐 해서 설명 잔뜩 하더니만 알맹이는 한 개도 없고 뭐 그따위 그 브리핑을 하냐 이렇게 비난받은 다음에 miss nuchin told republican senators on tuesday 자 nuchin은 공화당 상원의원들에게 말했습니다 화요일에 that upholding the department's decision should not be political and that doing so was important to maintaining the integrity of the sanctions regime 이 그 재무성의 결정을 upholding 여기 depend대로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지지하는 것이 지지하는 것이 should not be political 재무성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이 유지하는 것이 제재조치 해제죠 해제를 유지하는 것이 제재조치를 유지하는 게 아니고 제재조치 해제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should not be political 이것은 정치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정치적이 되면 안 된다 국가 국익을 위해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and that 또 뭐라고 말했죠 여기 that 또 that이죠 doing so 그렇게 하는 것이 워즈니 폴은 중요하다 to maintain the integrity of sanctions regime sanction하면 제재조치이고 레이지면 어떤 체제 제도 이런 말입니다 이런 제재조치의 제도 제재조치 체제 이런 것의 어떤 인테그리티 순수성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하다 이론적으로도 이것은 중요하고 국익을 위해 이것은 중요하니까 정치적이 되어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but the sales pitch 이 sales pitch는 판매할 때 sales 할 때 쓰는 그런 문구를 말합니다 우리 pitch는 그런 미사여구 문구 여기서는 그냥 설득입니다 설득 그러나 그 설득이 was not enough 충분하지 못했다 the whole Republicans together 공화당을 단결시키는데 공화당이 상원에서 단결해버리면 꼼짝말합니다 절대 통과 못합니다 60표가 나올 수가 없죠 지금 이제 곧 하겠네요 57대 뭐 43 그것만 나온 것만 해도 42 나왔죠 그것만 해도 엄청난 거죠 하여튼 지금 이제 뭐 재무성은 지금 상당히 급하게 생겼습니다 이제 트럼프가 아마 제일 속으로 제일 급할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해설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이런 이런 기사는 뭐 흔치가 않습니다 미국 의회의 진행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하나의 대표적인 그런 기사라 제가 해드렸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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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